공부방이 따로 있는 어느 집 매일매일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엄마와 공부가 너무나도 하기 싫은 아이들 억지로 책상에 앉아보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다 이거 왜 이러지? 글씨가 막 춤을 춰 하나 둘 딴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우개 똥이다 지우개 똥이다 그 다음 공부밖에 정리를 안하면 공부가 안 된다 그것도 모두 지겨워진 아이들은 공부하는 척 하며 놀궁 일을 하게 된다 아우 배아퍼 아우 배가 아프냐 아우 배아퍼 이때 등장한 잔소리쟁이 엄마 공부 잘하고 있는 거지?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응 좋아 좋아 그러던 중 실수로 볼륨 버튼을 눌러가려는데 뭐야 어? 아니야 공부하는 거야 나 일로 와봐 아아 아니 지금 공부하니까 핸드폰을 봐 나도 일로 와봐 어 너도 아퍼 너 이 새끼야 핸드폰 한 달 정지야 공부만 해 그렇게 세 아이는 핸드폰 한 달 정지와 함께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만다 내가 왜 그랬다 핸드폰 한 달 정지 핸드폰을 뺏긴 아이들은 망연자실 하는데 과연 아이들은 엄마가 숨긴 핸드폰을 찾아 계속 몰폰을 할 수 있게 될까 토피아 스물한번째 이야기 엄마가 숨긴 폰을 찾아 몰폰에 성공해라 아이들은 엄마가 숨긴 폰 3개를 모두 찾아서 2분 이상 되는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데 단 몰폰으로 들키지 않고 봐야 한다 3명 모두 몰폰에 성공하면 아이들 승리 몰폰하는 아이들을 현장 검거해서 모두 공부방으로 보내면 엄마의 승리 탈락한 아이의 핸드폰은 남아있는 아이가 대신 몰폰을 해야만 한다 아이들 핸드폰은 전화 금지이며 엄마 폰으로만 전화가 가능해서 전화벨 소리로 핸드폰 찾기가 가능하다 음 저의 문명을 찾아서 전화벨 소리로 간첩을éf십시오 하아.. 좋은데? 안주시지? 아 진짜! 어떻게 오지 않았을까? 야 대전을 해! 아니 왜? 아 물 뻗하는 게 재밌는데 자 이제 시작! 시작! 저는 여기를 찾아야겠다 자 시작 저는 여기를 찾아야겠다 아빠 내가 여기 있어줄게 그래 그래 내가 2층 찾을게요 자 너네들 공부 열심히 했어? 공부 열심히 했냐고? 대답 안 하니? 대답 안 하네요 빨리 찾아!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아니구나 팔이 내구나 오 진짜 뭐 찾니?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뭐 찾니? 핸드폰이요 핸드폰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엄마? 우리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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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좀 빼! 저거 빼! 이거 봐! 가만히 좀! 쉬 쉬 쉬 쉬 갑자기 또 위에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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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자 엄마 어디있어? 엄마 어디있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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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엄마! 뭐야 이거? 네? 그거 뭐야? 엄마! 엄마! 핸드폰 찾았어! 핸드폰 찾았어! 누구 거 찾았어? 엄마 거요! 엄마 거 괜찮아, 엄마 거면 동영상 안돼! 엄마 거면 동영상 안된다니까 엄마 거를 대놓고서 전화! 전화 해가지고 찾아야 되겠어요 야 빨리 흩어져! 빨리 찾아! 나린이한테 전화합니다 빨리 찾아! 빨리 돌아가자! 아싸 내가 지금 1분의 시간을 줄게 빨리 가봐! 뭘 무서워! 지금 핸드폰 안 봐가지고 상관없어! 핸드폰 보는 것만 안 걸리면 돼 핸드폰 보는 것만 안 걸리면 돼 달인이한테 전화해 봐 달인이한테 전화하고 있어요 달인이한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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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빠! 조용히 해! 야! 너는 빨리 엄마 피해서 영상도 한 번 보고 있어 빨리 가! 핸드폰 찾았나봐요 저한테 전화합니다 저한테 저한테 야! 진동물 뭐야? 진동물 어디 있어? 어디야? 가만있어 봐 여기 여기 진동물 어디 있어? 어디야? 어디 있어? 우리야? 어디야? 우와! 깜짝이야! 그렇지!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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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린이 것만 찾으면 되겠어요 엄마 엄마 안녕 핸드폰 야 좀 찾아 엄마 안 된다 나 야 여기서 돌려 어? 야 찾아 어디 있어?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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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다 찾았나보네 11분밖에 안 남았어 11분동안 셋 다는 못 보게 일단은 동영상을 2분 이상 되는 거를 봐야돼요 아빠 근데 이거 안 보여 흩어져 흩어져 아빠 이거 안 보일 때는 엄마가 깜짝이야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안 봤다니까 봐봐 안 봤다니까 나 아직 안 보고 있어 2분 이상 2분 이상 보는거야? 아니야 아직 안 봤어요 화면을 보여줘 봐요 줄걸를 보여줘 안 봤어 진짜 아 뭐야 왜 안 봤어 스테일러 안 눌렀어 아직 스테일러 아 아 아 올라오면은 곧바로 쏟아올리네요. 오차가 일단. 오차가 일단. 오차가 일단. 뭐하세요? 엄마! 뭐하세요? 봐봐. 왜요? 플레이 됐어? 어 멈췄네. 이럴줘야 돼. 자. 체다 린. 딱 걸렸어 일로와. 아 진짜. 누르지 말고 먼저 일로와 핸드폰. 알았어. 아니야. 둘. 이거 안 해봐? 야 왜 이거 안 해봐? 야 왜 이렇게 안 해봐? 아. 아 깜짝이야. 너 일로와. 손 멈춰 손 멈춰. 손 딱 멈춰. 손 딱 멈춰. 야.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응. 어떤 것보다 말았어요? 어. 아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조금 반응해야 그래도. 자. 거짐 끝났어요 거짐 끝났어. 조금만 기다리면 돼. 다시. 야. 이. ㅇㅇ아. felt тест. 좀 polite 역시. 두아투지는 완전 귀엽죠. 자 끝났습니다. 광고 건너 뛰기. 광고 건너 뛰기. 뽀따따따라라라 뭐하세요? 뭐하세요? 그거 딱 카메라 저한테 들이밀는 순간 저 영상 일단 제 거 다 봤습니다. 달인이 거 대신 봐주면 되겠네. 야인아 빨리 봐! 아빠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 빨리 봐! 야인아 빨리 봐! 아빠가 지켜보고 있어! 엄마 지금 창축으로 올라가려고 해! 달인이가 못 봤던 거 지금? 내가 휘어서 보고 있어요. 다 봤지? 달인아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너 자꾸만 아가한테 오고 그러면 안 돼. 스톱이에요? 여기 돼. 근데 어떻게 해? 잠깐만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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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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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kument으로 들어가xx. 야! 너 어떻게 부를지 안 시개는Str." 물 발매 안 determine이 깨끗? bills. 한게 진짜 되면. 어요. 아무래도68. 답게 사 parallels. 진? 뭐야? 이리 와봐요 그럼 봐봐요 봐봐요 카메라 잡혔나 한번 봅시다 봅시다 그럼 카메라 돌려보자는 얘기야? 봐봐요 빨리 다 지금 몇분 남았어요 빨리 서패스 가지고 오자 오늘이요 딱밟고 어차피 마피아가 이겼어 서패스 되기까지 문자 끝났어요 내가 이겼다 2분 영상인데 1분 50초 잠깐만요 끝났어요 진짜 빨간 공부해 빨간 공부해 빨간 공부해 우리 달이가 지금 2분짜리 영상을 딱 구해가지고 했는데 떠들래? 지금 떠들을거야? 공부해서 내가 좋냐 니네가 좋지 죄송합니다 화성의 평야는 성막하지만 굿들굿들 눈물기가 마라졌더라 모임은 못떠 인수고 아하하하하 다시는 2분정대로 에센티 2분 0 2분정도 눈물기 도와주면 으 Pray Obrig